누군기관계의 세인 네 반갑습니다 우리 놀란 저희 C&S 여러분 먼저 귀한 시간 내서 자리 꼭 외워 주신 데 기자장님께 인사lijk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각자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먼저 막내 현석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C.I.X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현석입니다 저는 C.I.X에서 춤, 랩, 춤과 랩을 비롯하여 노래까지 맡고 있는 다양한 기자를 맡고 있는 올라온도입니다 네, 막내 랩터테이블 현석씨 그리고 다음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C.I.X의 B.X입니다 저는 C.I.X에서 랩을 담당하고 있고 매력적인 로우톤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B.X 평범씨였구요, 다음으로 우리 진혁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C.I.X의 배진영입니다 저는 C.I.X에서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블리스의 시크티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더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맨드 하실때 중말이니까요, 다음으로 우리 용희씨 안녕하세요, C.I.X의 용희입니다 저는 C.I.X에서 보컬, 매력적인 눈물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눈 밑에 있는 정말 매력적인 멤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승훈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I.X의 승훈입니다 네, 저는 C.I.X에서 메인보컬과 고객센터의 보수에 전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막 데뷔하셨어요 바로 어제죠, 어제 오후 6시에 연방 발매되고, 뮤직비디오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설레고 긴장되고 떨리실 것 같은데 사실 사실 실감이 잘 나지 않고 굉장히 뮤직비디오 속에 저의 모습도 낯설기도 하고 아직까지 조금 많이 실감이 안 난다는 생각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오후 6시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이제 현실감이 들텐데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저 오늘 이 쇼케이스 무대에 우리 그 기대돼서 잠을 잘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꿈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석씨 네, 이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런 마음이 크다 보니까 어제 저희 멤버들 모두 잠을 설쳤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리고 꿈은 딱히 많이 안 건들고 왔습니다 네, 꿈은 멤버 아무것도 없나요? 다섯 명 중에? 워낙 한 번? 어제는 아시지만 제가 저희 CIX 멤버가 신상을 만들 꿈을 꿨었습니다 아니, 승훈씨가요? 네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꿨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보면 정말 앨범에 대한 핵심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꿨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을 생각하러 정말 열심히 준비했을 CIX의 첫 EP 앨범 Hello!의 Chester 1 Hello! Strange의 타이틀곡에서 내비곡 무비스타의 무대를 공개할텐데요 그동안 연습이 진짜 강했죠? 네 어제 전에 시간이 많이 연습하셨나요? 용이신인데 일단 무비스타를 첫 곡으로 녹음했습니다 안무도 엄청 빨리 나왔고 그만큼 많이 연습했습니다 어제 리허설이 끝나고도 오늘 무대가 많이 긴장되어서 새벽까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아, 어제 새벽까지 또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퍼포먼스와 함께 보고 들으면 더 완벽한 곡 무비스타 이 무비스타 무대 중에 특히 어떤 부분을 우리 기자님들께서 응급여 봐주셨으면 좋겠나요? 어, 일단 저희 CIX만의 유니크한 멜로디와 그리고 쉴 틈 없이 이어지는 퍼포먼스를 직접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트로 부분에 인트로 부분과 엔딩 부분에 퍼포먼스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엔딩 부분에 퍼포먼스는 저희 멤버 진영이가 세워를 해서 저희 멤버가 좀 더 애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뭐 특히나 무비스타 때 그 몸을 쓸어내리는 안무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진영씨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CIX 시간 시즌을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CIX가 무대를 준비하는 동안 무비스타의 뮤직비디오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뮤직비디오 무비스타 함께 보시죠